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6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을 오려냈다. 오랜 후 남아있는 색종의 넓이가 아니었죠. 전체 넓이는 A 플러스 6의 제곱이었는데 이게 A제곱이잖아요. 어차피 A니까. 그걸 오려냈어. 이렇게 되죠. 넓이가.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6-A제곱은 12로 묶으면 A 플러스 3이 되죠. K 물어봤잖아요. 그래서 K는 12가 됩니다.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.